오늘 저는 여러분께 재밌는 하나의 한국 여자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 보고 찔리는 한국 남자들은 반성 좀 하시길 바라죠. 40살 가까이 나이 먹은 아줌마부는 더치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. 내가 밥 샀으니까 네가 커피를 사라고 오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그럴 거면 내가 너랑 왜 만나? 나 혼자 집에서 커피 먹고 밥 먹고 할 수 있는데 네가 만나자 해서 만난 거잖아. 차은우 정도면 내가 5만원 내고 밥 먹을 수 있는데. 저는 더치페이 하면서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. 저는 34살이고 남자도 꽤 만나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꽤 많이 사귀어 봤는데. 더치페이 하면서 남자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더치하자 그러면 안 만나줄 거야.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우리 여성분이 계시죠. 저는 여기서 저 여자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저렇게 호구같이 퐁퐁질 해주는 남자에게 화가 나더군요. 제가 왜 화나는지 궁금하다면 다들 구글에 시나롬이 한번 검색해보시고 영상 다시 이어서 봐주세요.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연인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. 여자는 법적으로 돈을 벌면 아우지탄광에 끌려가서 김정은 기쁨조가 되기 전까지 노역에 시달려야 하나요?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기 아가리에 쳐넣는 밥 정도는 같이 사도 되는 게 아닌가요? 까놓고 말해서 여자들이 매춘과 리얼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겁니다. 남자들은 성적욕구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성별이고 그 성욕 때문에 다 늙은 아줌마도 만나보겠다고 껄떡이는 건데 그냥 시원하게 성욕을 풀어버리면 여자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? 리얼도를 구매해서 집에 가져가는 사람을 보고 이상성애자라고 욕하는 여자들 일본의 리얼돌 퀄리티를 보고 리얼도를 사는 놈들은 정신병자라고 욕하는 여자들 이 여자들이 이를 악물고 이런 걸 반대하는 이유는 남자들이 더 이상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. 얼마나 편하겠습니까? 돈 한 푼 안 쓰고 밥 얻어먹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떳떳하게 말해도 찬양받는 세상이 지금 세상인데 여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하고 행복할지 상상이 가십니까? 남친이랑 평소 데이트할 때 10대 빵으로 돈 한 푼 안 내는 거지 년이 남자가 친구들 앞에서 계산 한 번 하라고 말하면서 가오 좀 살려달라 말했는데 그거에 속상해서 눈물 나온다는 평신년 대한민국 참 시발 살기 편하지 않습니까? 내가 밥 샀으니까 네가 커피를 사라고 오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딴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자랑 만나고 싶으신가요?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남자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. 내 여친은 안 그래 내 여친은 그래도 내가 밥을 사면 커피는 사주니까 개념녀야 라는 호구퐁퐁 같은 생각 혹시 하셨나요? 이 영상 보시고 지금 당장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통장 만들자고 말을 해보세요. 데이트 통장은 찌질한 거야 돈 없으면 연애 좀 하지마 라는 병신 소리를 짓거리는 여자와 만나고 싶으신가요? 여자가 흔쾌하게 데이트 통장 만들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구 저쩌구 나는 모 통장을 만드는 건 불편하고 어쩌구 저쩌구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만들기 싫어한다. 그 여자랑 당신이 만날 이유는 없는 겁니다. 같이 놀고 같이 먹었으니까 같이 돈 내자는 게 이상한 말입니까? 데이트 통장 안 하려고 하는 여자는 묵은 김치년이 맞습니다. 그런 여자 비위 맞추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할 바에 그냥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세요. 혹시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통장 쓰자고 말할 용기도 없는 그런 남자는 아니겠죠?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챙기시길 바랍니다. 더치페이 하면서 남자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나는 저런 인간 아가리에 돈 찔러넣고 스윗남인 척 하지 말고 그냥 더치 반반하고 대통하는 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.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통을 하기 싫어하는 여자는 김치녀가 맞습니다. 여자친구가 덜 벌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대통 자체를 거부하면 그냥 헤어지세요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퐁퐁이 형들 구원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 내가 밥 샀으니까 네가 커피를 사라고 오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